자, 여기가 정상이야. 저기 끝까지 가보자. 응? 응. 저번이 좀 그렇지. 배우가 아니었잖아. 나 보조 공포증 있잖아. 보조 공포증 있어도 우경아 저기는 다 안전해. 평평하고 왜 나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왜 힘들게 하는 거야? 처음에 이렇게 많이 간다고 봐야 됐잖아. 저기만 가면 끝이야, 우경아. 우리가 왔던 길이랑 똑같아. 여기서, 여기서 우경이 엄마 때리지 않아요? 그럼 엄마가 가게 하지 마. 누나가 고소한 것을 내보내려고 할 것 같아. 엄마 말은 다 틀린 거야. 사연 동생 올라오기 싫어. 엄마가 하는 말은 다 틀린 거야.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엄마는. 포기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걸 엄마는 너무 잘 알아. 미쳤다고! 사람이면 밥을 먹어! ***이라고, ***이라고. 엄마가 틀렸어. 누나도 틀렸어, 나도 맞아. 내가 엄마가 이런 게 없을 때 때문에. 엄마 고집불통이야. 니가 진정할 때까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고경이가 들을 준비가 되면 얘기할 거다. 될 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엄마는. 꼭 해야겠어, 이거. 엄마가 업고 가게 해주라. 안고 가게 해주라. 엄마, 고경이랑 꼭 같이 가. 고경아 연기 내줘서 고마워. 가자. 같이 가! 같이 가! 가자! 내가 2.8575 자라고? 잘했어. 같이 가! 엄마! 가자! 가자, 가자. 하나, 나 이제 힘들어. 오경아! 응? 엄마 허리 안 아파. 아유, 오경아. 나도 안 아파. 엄마 왜 노래 불러주라. 엄마 힘들어. 오징어 노래. 여기서 안 해도 돼. 아니, 아니, 괜찮아. 엄마가 내려도 돼. 왜? 왜? 무섭다며, 업어 달라며. 왜? 고마워. 고마워. 가자. 아유, 내 애기다. 큰 애기. 여기. 장아리가 너무 많아. 무죄은 검은색. 스타러니? 태러니 내가 드릴게. 어, 아무것도 없어. 고마워. 고마워, 아동. 고광아, 고마워. 아, 0.66km. 0.20m 남았어. 뛰어! 가다 간다. 고광아, 이리 와! 고광아, 이리 와. 누나! 빨리 가. 누나 난 이면 할 일을 다 하는 것 같아 우강! 더 할 수 있어 뒤에 티티님 오셨어 천천히 조심조심 조심조심 가면 된다 도착이다 여긴 해 정상 뛰지 않아요 도착! 와 시원하다 애들아 누나 저기! 저기! 다들 섬도 보인다 섬 그래 섬도 보이고 배도 보이고 엄마 둘이 여기서 보이 둘이 엄마 모델 같아? 우강 우리 앞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자 먹방 먹방 위험해 가슴소 너무너무 dries